지금까지 우리가 숫자와 문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죠. 이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접하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다룰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는 코딩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꽤 낯선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고 유행하면서도 흥미로운 친구입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싶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살림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수선해지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쇼핑몰에서 캐비넷과 같은 수납 가구들을 폭풍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제품을 주문한 후에는 배송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죠. 이 과정이 지루한 분이 계신가요? 지루하기는 커녕 설레이고 기다리는 게 힘들죠. 바로 리스트가 캐비넷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정리정돈하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리스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죠. 이고잉, 소리, 마루는 수업의 참여자입니다. 2, 1, 4는 참여자들의 학년이에요. 성격이 다른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1억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복잡해서 엉망이 될 겁니다. 이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도구가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일단 모아요. 이제부터 각각의 데이터들을 리스트를 이루는 것들이라는 뜻에서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소들은 대가로로 묶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제 우리는 스튜던츠, 그레이드라는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환상적인 도구를 사용해 봅시다. 저는 4-3-리스트.py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한테 egoing이라는 값이 있고 문자열이죠. 그리고 소리, 그리고 마루 이렇게 사람들의 닉네임이 있다. 그럼 이걸 리스트로 만들 때는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주면 얘가 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이름이 없으면 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스튜던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레이즈 학년이라는 뜻이죠.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년,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 리스트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져올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데이터는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소리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스튜던츠 대가로 1번 이렇게 하시면 0번째, 1번째 해서 소리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짠! 보시는 것처럼 소리라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해할 만한 것은 저기 있는 저 리스트가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때는 스턴츠은 몇 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나? 자, len을 쓰시면 됩니다. 랭스의 약자죠.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값을 가져올 때는 0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는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3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리스트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레이지의 값이 1억 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5만 가지 값들이 다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1억 개에서 찾기가 쉽겠어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레이지에서 가장 작은 값, 미니머미라는 뜻에서 mi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것을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1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1억 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이 뭔지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max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값인 4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작업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는 통계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통계에서는 리스트 없이는 뭘 못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통계와 관련된 도구들이 모여있는 모듈인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모듈을 로딩하시면 돼요. import 스태티스틱스, 이거 통계라는 뜻이죠. 자, 스태티스틱스라는 통계 안에는 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균은 영어로 min입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레이지스 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이걸 프린트를 해볼까요? 자, 이것을 프린트하면 그레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의 평균 값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외에도 중앙 값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너무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스태츠로 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걸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이 뭐 제비뽑기를 해서 떡볶이를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추첨을 해야겠죠? 자, 그때는 랜덤 모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랜덤 모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 이전에는 랜덤이라는 걸 썼는데 그거 말고요. 초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 스튜던츠를 입력 값으로 넣어주면 이 랜덤 초이스가 스튜던츠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랜덤하게 뽑아줍니다. 자, 프린트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지금 마루가 나왔죠. 이번에는 마루, 이번에는 소리. 이 고용은 안 나오네요. 이 고용도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다시피 리스트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그룹핑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 코드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집단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집단적인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강력하죠?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끝!